지난주에 전주에 있는 비군이 스님의 선방으로 이름이 높은 위봉사에 초청 법문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법전 지장전 거기를 가득 메웠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위봉사에 도착했을 때 명호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 스님이 계시는데 명호 스님을 따르는 개를 한 마리 키우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도량에 도착을 했을 때 법사 스님이 왔다는 걸 자기가 아는 것인지 그 많은 차량의 행렬들이 주차장에 빼곡히 서는데도 제 차가 멈추는 거기를 달려오더라고요. 꼬랑지를 막 흔들면서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이름이 청산이라고 지었대요. 청산아 그럼 이렇게 돌아보고 청산아 그럼 돌아보고 이러는데 제가 왜 청산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 개와 함께 오랜 시간 동고동락하듯이 함께 해오신 명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정목스님 저 청산이는 개의 몸을 이번 생에 처음 봐도 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제가 개 짓을 아네. 개로 태어났으면 개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. 지서댄다든지 사람이 오면 으르릉 댄다든지 누가 손댈라 그러면 물려고 한다든지 이빨을 드러낸다든지 이게 개 짓인데 개가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아. 그리고 당신 생각에 저게 수행을 했을 건데 한 찰나 한 순간 한 생각 잘못해다가 저게 개몸을 받은 거 아닐까. 여러분이 듣기에 따라서는 아유 참 별소리를 다 한다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거죠. 한 생각 한 찰나 그 생각이 정말 이게 사람 몸이 사람 몸이 개의 몸으로 되는 경우도 잘 없다라고 하지만 여하간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럴 정도로 이 청산이가 개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아주 점잖고. 그래서 이제 대웅전 간다 청산아 이러면 벌써 대웅전 앞에 먼저 달려가 딱 앉아 있고 관음전 간다 이러면 관음전에 먼저 쪼르륵 가서 딱 앉아 있고 어떤 당우를 지명을 해도 그 당우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먼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드리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가 사람 몸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처음 태어나 본 사람들도 얼마나 무수히 많은가. 사람의 몸을 받아왔는데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게 사람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. 우리는 사실 우리와 사는 세상 속에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저런 행동을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이 빌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. 그런 걸 돌이켜볼 때 우리가 사람 몸으로 오는 것이 백천과 만검에 만나기 어렵다 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의 몸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육신을 가졌다 해도 인간이 해야 되는 당연한 행동을 해나가는 데까지는 수업이 엄청 필요한 거죠.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 자신이나 또 내 주변이나 그 먼 곳까지 또 사찰에 오시는 신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절에 다니신 지 20년, 30년, 40년이 됐다 해도 불자이기는 한데 불자로서의 처신과 행동을 마땅히 할 줄 아는지 또 출가한 지 30년, 40년, 50년이 됐다 하는데 과연 출가자로서의 행실이 내 몸에 배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셨어요. 그런 것을 볼 때 사람 몸 받았다고 다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. 우리는 이 생에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인간되는 연습,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. 또 특히 부처님 법을 만나서 진리의 길을 가는 자라면 또 스스로가 불자다라고 명실공의 이름을 붙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불자를 무늬만 불자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로서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거듭거듭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저를 깨닫게 했던, 돌아보게 했던 그런 청산이의 이야기였는데요.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. 적어도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 사람이 뭘 하는 것인지 더구나 또 불자가 되었다면 불자는 어찌 살아야 하는지 게다가 삭발하고 먹물 옷을 입고 출가까지 했다면 출가자는 한 해 한 해마다 연륜이 깊어갈 때마다 수업을, 수행이라는 수업이 반복될 때마다 어떠해야 되는지 달라이라마께서는 수행자에게 수행의 시작과 끝지점이 있다면 kindness, 친절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저는 스님께서 표현하시는 친절은 곧 자비심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. 자비가 커지면 지혜도 생겨나는 것이거든요. 결국은 인생에 사람 몸으로 와서 배우고 가야 되는 학습의 교과목이 있다면 지혜와 자비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닐까 문득 청산이 덕분에 돌아보았습니다.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티벳의 성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. 제가 여기 손수건이 이것밖에 없어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천이 있어요. 다 안 펼치고 이렇게 할게요. 성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우리가 이렇게 천이 크게 있을 때 네 귀퉁이가 있죠. 이 네 귀퉁인데 끝 귀퉁이 하나만 잡아당겨도 이렇게 다 끌려 올라온다. 귀퉁이 하나만 잡아당겼는데도 얘만 올라오지 않고 이 귀퉁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면 다 올라온다. 제법의 이치는 이런 것이다. 제법 실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. 진리의 이치라는 건 제법이라는 건 그 어디에도 모순되지 않는다. 끄트머리를 잡아당기건 가운데를 잡아당기건 어느 곳을 해도 쭉 딸려 올라온다. 이것이 깨달음의 이익인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참 와닿는 말씀이었거든요. 제법의 이치라고 하는 건 어느 한 구퉁이를 잡아당겨도 다 딸려 올라오는 것과 같이 옳고 바른 길이에 서서 내가 그 제법의 자리에서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한 영역에서 전체의 영역을 다 커버하고 뒤덮는다는 것입니다.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더구나 출가 수행자들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제법의 이치가 모순됨이 없이 터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. 그런 나날을 위해서 저도 수행하고 정진하겠습니다.